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 대규모 검정고시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철저한 차단 방역이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1일에 실시되는 초중고 검정고시에 모두 1천여 명이 지원했으며 전주 오송중학교를 포함해 모두 5곳에서 시험이 진행됩니다. 교육 당국은 시험실별 수용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의심 대상자는 격리 조치 등을 내리기로 했지만 많은 인원이 집합됨에 따라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